안녕하세요 석소입니다. 사진에 이와같이 가장자리에 액자를 나무 잎과 꽃으로 이와같이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장식을 해서 화면을 화려하게 꾸미는 방법입니다. 특히 인물 사진에 이와같이 화려한 꽃으로 그리고 나무 잎으로 이렇게 액자를 넣어서 꾸미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히 액자가 지금 움직이잖아요. 나무 잎이나 꽃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와같이 화면을 꾸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를 엽니다.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는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제작의 최고의 앱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면 됩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새 프로젝트 있죠. 새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고급으로 갑니다. 고급으로 가서 터치해서 화면 채우기는 여기 사진 배치해서 화면 채우기는 화면 맞추기가 화면 채우기 자동이 있는데 화면 채우기를 해서 화면을 꽉 채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지속기기를 보시면 4초로 되어 있는데 4초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민전환이 아래쪽에 보시면 장민전환이 있죠. 이것도 저는 짧게 0.17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최하단에 있는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만들기를 터치해요. 그러면 가로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자기가 사진을 가져옵니다.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물 사진이 좋아요. 그래서 인물 사진을 먼저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절개찾기 있죠. 절개찾기에 제가 등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절개찾기를 터치해서 인물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몇 개. 하나, 둘, 지금 현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정도의 1단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측 상단의 X를 터치합니다. 우측 상단의 X를 터치해서 닫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자측 맨 아래쪽에 있는 이 아이콘 있죠. 플레이스토어 이동 아이콘입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타임라인 맨 앞으로 이것을 터치해서 맨 앞으로 플레이 헤드를 가져갑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맨 앞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와 있는데 쭉 보시면 이렇게 이 사진의 두 번째 사진은 화면에 보면 눈이 가렸죠. 이런 경우에는 사진을 여기서 타임라인에서 터치를 해서 일단 조절해 줍니다.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하면 여기 펜앤줌이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펜앤줌을 터치한 다음에 시작 위치와 끝 위치와 같게 이 꼴을 터치해 줍니다. 이 꼴을 터치해서 화면에서 사진을 아래로 살짝 내립니다. 그래서 화면에 맞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뒤로가기 화살표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진도 한번 볼게요. 이 사진도 보면 조금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타임라인에서 이 사진을 터치합니다. 터치를 해서 조정을 좀 해줘야 돼요. 화면 채우기라 했지만 꽉 채우더라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펜앤줌을 터치합니다. 펜앤줌을 터치해서 아까처럼 역시 시작 위치와 끝 위치에서 이 꼴을 터치합니다. 이 꼴을 터치합니다. 각게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각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화면에서 사진을 약간 내려서 적당히 조절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측에 뒤로가기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빠져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쭉 다 조절해 줍니다. 이것도 조금 올라갔네요.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터치해서 펜앤줌 터치하고 시작 위치 끝 위치 같게 하고 화면을 아래로 약간 내려줍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자기 사진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진 아니라도 다른 일반적인 사진을 가져옵니다. 대체로 인물 사진이 좋겠죠. 그런 다음에 액자 열대의 꽃과 잎으로 된 액자를 가져와야 되겠죠. 액자는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면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여기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동영상 에셋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동영상 에셋을 터치하면 여기에 제가 이 열대의 액자를 이렇게 받아 놨어요. 열대의 액자 이렇게 열대의 액자 받는 방법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요. 여기에 가서 여기에 기어집 있죠. 에셋 스토어입니다. 이게 에셋 스토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금색창 있죠. 요새는 이게 키네마스에서 금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굉장히 필요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금색창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보면 에셋을 금색하세요. 나와 있죠. 여기에 여기에 뭐라고 넣느냐 하면 열대의 잎 이렇게 제가 열대의 잎 이렇게 넣겠어요. 열대의 열대까지만 쳐도 여기 화면에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 경우에는 여기에 설치됨이 되어있지만 설치 안되면 다운로드 라는 글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면 이와 같이 여러가지 열대 관련 액자가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설치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설치가 되었다면 다시 제일 앞으로 가겠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동영상 에셋으로 왔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서 여기서 액자 이것을 액자를 터치해 줍니다. 이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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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터치합니다. 저는 두 번째 글귀가 터치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럼 화면이 이렇게 왔죠. 화면이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화면에 꽉 채웁니다. 화면을 꽉 채우기 위해서 오른쪽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면요. 화면 분할 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화면 분할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전체 화면 옵션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꽉 차요. 그런 다음에 뒤로 가기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서 아래로 내려가서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 크로마키를 터치해서 저기용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시면 색깔이 빠졌죠. 진짜 이런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28% 라고 되어있죠. 이것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밀어서 50% 로 만듭니다. 이렇게 끝까지 밀면 50 이상 안가요. 아래쪽이 아래쪽이 5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갑니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뒤로가기 하고 뒤로가기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플레이를 해보면요. 앞부분에서 이렇게 액자가 움직이죠. 그 다음 에는 안 되어있잖아요. 이것을 아래쪽에서 이 열대입 크로마키 액자를 선택한 다음에 위에 여기 3점 있죠. 3점을 터치합니다. 3점을 터치한 다음에 복사를 터치해요. 복사를 하고 있죠. 복사를 터치합니다. 복사를 터치하면 타임라인 보시면 두기가 됐습니다. 두기가 됐죠. 그래서 하나를 길게 누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밉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늘어나겠죠. 자 플레이 해볼게요. 그러면 첫째 것 둘째 것 이렇게 연속으로 가겠죠. 다시 말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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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열대 열대입 프레임 크로마키 있고 또 하나 이거 있죠. 이와 같이 복사를 해서 계속 늘려가 나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에 갖다 놓고 플레이 헤드를 여기에 갖다 놓고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한 다음에 다음에 여기에 동영상 에셋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아까는 이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앞에는 이걸 해볼게요. 이 열대입 크로마키 액제를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플레이 타임라인에 이와 같이 왔죠. 화면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 색깔이 있잖아요. 이 색깔 빼야 되죠. 그것이 크로마키 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메뉴에서 아래쪽에 내려가면 우선 화면분할을 해야 되겠죠. 화면분할을 하고 나서 크로마키 하도록 하죠. 화면분할을 터치해서 화면을 꽉 채워야 됩니다. 꽉 채우기 위해서는 전체 화면의 옵션을 터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화면 옵션을 터치하면 화면에 꽉 차죠. 그렇게 한 다음에 뒤로 가서 다시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자 이게 크로마키 가 있죠. 이게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한 다음에 지역용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아까처럼 하면 돼요. 터치하고 다음에 28%를 50%으로 갖다 놓고 그러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것을 터치해가지고 타임라인에서 터치한 상태에서 아까처럼 왼쪽에 3점을 터치해서 복사를 누릅니다. 복사를 누르면 아래쪽에 타임라인이 두 개가 되어있죠. 두 개가 되어있는지 보세요.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있고 또 위쪽에 보면 위쪽에 또 하나가 생겼죠. 두 개가 있으면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길게 눌러서 살며시 이렇게 잡아당겨줍니다. 이렇게 복사를 계속 반복해 나가면 되겠죠. 뒷부분에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 열대잎 액자가 성립이 됩니다. 이상 인물 사진에 열대 나무잎과 꽃잎으로 프레임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